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2014년식 3.5톤 슈퍼캡의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이티 3.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운전석 뒤에 공간이 있는 슈퍼캡 모델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2014년 1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마력수는 170마력으로 출고된 차량이고요 현재 올유마이티 차량과 똑같은 마력수를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마지막 모델로 출시된 차량인데요 등급은 3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도 서울미 수도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운행거리는 17만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기존에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저희가 매입하여 자가용 차량으로 이전 등록한 차량인데요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니 관리를 잘 하시면서 운행한 차량이고요 영업용 차량이긴 하지만 17만키로로 주행거리가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입고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정비와 도색 등 깨끗하게 정비를 완료한 차량인데요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적재한 바닥은 찰판으로 잘 보강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 보강 없이 현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다리와 갑바다이까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장거리 운행과 중량물 운반 시 운행되는 차량으로 타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뒷타이어와 앞타이어 트레이드가 한 80% 정도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현상태에서 교체 없이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한 상태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마이티 골드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각종 운전 편의사양이 많이 적용되어서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운전석 뒤에 공간이 있는 슈퍼캐 모델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작동산이 짐등을 보관하시기 편리한 부분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룸 모습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서 운행한 차량이며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차량으로 부동의 상태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오일, 루유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4년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 17만km 운행중인 3.5톤 슈퍼캡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카고트럭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매물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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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